서타파이 심층부서와 오늘은 이낙연의 국회의원 사태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제가 아까 새날 방송에서 출연해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저는 이거를 그냥 보통으로 보지 않는게 뭐 좋게 생각하면 본인이 절실하니까 호남 경선을 앞두고 배수진을 쳤다. 이거는 뭐 정치권의 해석이지만 그냥 단도직립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무책임한 그렇죠? 무책임한 처사거든요. 왜 제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냐면요. 대선판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선판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대 국민의당 후보와의 어떤 1대1 대결로 구도가 돼야 되는데 자꾸 여론의 시각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 나온다 그러면 종로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게 되면 이게 이준석 플러스 국민의힘 후보에 마치 연대같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를 대선판을 흐트러뜨려 버렸어요.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국회의원이 사퇴를 할 때는 큰 도덕적 결함이 있는 윤희 땅이숙이나 그렇죠? 땅이숙이나 아니면 본인의 지역구에서 큰 사고가 나갔고 본인이 어떤 큰 책임을 져야 될 때나 대의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국회의원 사퇴직을 던질 수도 있는 건데 도대체 이낙연의 사퇴는 무엇을 위해서 사퇴하는 건지 본인이 호남 경선을 앞두고 본인의 표를 다 얻기 위해서 배수진을 친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것도요. 경선이 몇 개월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달 10일이면 끝나거든요. 진짜 25일 남았어요. 25일. 25일만 참으면 그냥 민주당은 한 석을 더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 10월 10일 날 경선이 끝나면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면 그때 사퇴해도 되고 안 되면 그냥 지역구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해갖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생활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치 1번지가 왜 종로라는 소리도 들었냐면 여야 할 것 없이 대권 후보 결국은 종로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대통령이 되셨고 쥐새끼도 그랬고 하여튼 거물급들이 종로에서 붙는다고 정치 1번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앞으로 민주당은 정치 1번지라는 종로에다가 후보를 낼 수가 없어요. 종로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번에 또 거물급 나왔다가 또 대선 나간다고 사퇴한다. 아니 무슨 종로 국민들이 대통령 경선 뒤받쳐주는 어떤 지역구 국민들도 아니고 여러분들 지역에서 국회의원 왜 뽑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되는 지역 그리고 좋은 동네 만들기 위해서 그게 사실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나를 위해서 우리 지역구를 나 대신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대신 국회에서 일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지금 나 대신 국회에서 일해달라라고 뽑아놨더니 나 대선 나가야 돼.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은 지금 필요 없어. 던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종로 국민들 우습게 보고 종로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다음에 민주당 후보 찍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을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낙연이 사퇴를 하면 그 지역에 개인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출마해서 그 보고를 해서 승리하면 국회의장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봐도 박영선 후보 같은 강한 후보가 없었거든요. 지금 서울은 부동산값 폭등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가 많다 보니까 지금 어떤 후보가 나와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굉장히 힘든 싸움이에요. 그런데 저 따위로 만들어 놓고 지금 만약에 제가 왜 처음에는 추미애 장관님이 가서 이기면 좋죠. 이기면 금상첨화지만 추미애 장관님이 지금 갔다가 지는 순간 또 정치적인 큰 타격을 입거든요. 그쵸? 저는 그 생각을 해서 지금 이낙연이가 나가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비판한 거지 어떤 사람이 제가 말을 바꿨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될 선거를 해갖고 망쳐놓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서울시장 이번에 사실 재보궐선거나 부산시장 선거 굉장히 빅매치였지만 사실 민주당이 갖고 있던 지역구에서 선거 안 할 수도 있던 선거구였거든요. 다 사고 지역으로 빠지는 바람에 재보선이 일어난 거거든요. 민주당이 사고 지역으로 원래의 민주당 지역구였는데 지자체장이었는데 결국 민주당에 문제가 생겨갖고 다시 하면 민주당이 불리한 선거거든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다가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이기면 금상첨화지만 추미애 장관이 질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님한테는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그냥 지 대선후보와 이재명 이기겠다고 1등 해보겠다고 저렇게 헌식착처럼 국회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그 밑에 있던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무슨 죄야? 아홉 명 백수로 만들고 지바퀴 모르는 거죠. 안 그래요? 남을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왜 던져요? 25일만 버티면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조용히 국회의원직 맡으면서 나는 던진 것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해줘야 돼요. 선거운동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구 던지고 나름 배수진을 쳤으니까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돼도 선거운동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로구 누가 덥니까? 민주당이 여러분들은 지금은 각 캠프에서 싸우는 것 같아도 결국은 민주당이 대선후보가 정해지면 경호 대통령의 후보로서의 국가에서 경호가 붙고 그 경호가 붙은 다음에는 민주당의 송영길 체제이잖아요. 지금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체제로 바뀌는 거예요. 권력이 넘어갑니다. 사실상 대선후보의 의중에 따라서 다이 운영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이야 캠프에서 싸움 서로 싸우고 뭐 또 네거티비하고 그러지만 대선후보가 딱 정해졌을 때는 민주당이 유리한 게 뭐냐면 민주당이 전국에서 180석의 지역구를 갖고 있었다 갖고 있다는 갖고 있고 지방 조직들이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은 유리한 선거거든요. 근데 굳이 어? 무슨 책임질 일이 있다고 안 그래요?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걷다가 만에 하나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준석이 같은 어린애가 나오면 참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준석이가 당대표에 묶어놔갖고 우리가 잘했다고 까불지 못하고 묶어놔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준석이가 당대표 그만두고 보궐선거에 전략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또다시 무슨 패민이 아니냐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다닐 걸 보면 대선이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구도로서 진짜 조용한 선거고 격렬하게 펼쳐져야 되는데 자꾸 시선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국민의힘 홍준표가 되든 윤석열이 되든 홍준표와 윤석열이 이준석을 만나갖고 시전이 왜 이런 짓거리를 만드냐고요. 어? 아... 난 진짜 이게 왜 그러는지 누구를 위한 사태인지 이낙연은 끝까지 민주당에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국회의원직 던지고 대선후보 떨어지면 원팀 안하겠다는 거야? 원팀 정신 깨자는 거야? 한심합니다. 한심해. 진짜 한심합니다. 진짜 명분도 없는 사태. 뭐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사퇴를 해? 아니 이낙연 사퇴한다고 감동받는 국민들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낙연 사퇴한다고 그래갖고 중도층이 흔들려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어? 이낙연 산퇴해갖고 중도층이 흔들려갖고 민주당을 찍어줍니까? 어? 빨갛은 소리로 해야지. 어? 아휴 참 저는 이거를 이낙연의 국회의원 사태를요 대선판 흐르기로 저는 규정을 합니다. 어차피 뭐 이낙연 캠프의 블랙리스트로 찍힌 저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낙연의 대선판 흐르기다. 뭐 진짜 전력을 다해서 국민의힘과 싸워도 51대 49의 싸움인데 여기에 갑자기 종로를 보궐선거로 만들면서 좀 딴지 없고 다니고 종로 얼마나 사람들이 정치 1번지라고 하면서 핫하게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후보가 어떤 연설 같은 걸 해도 묻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묻혀버릴 수 있다는 거야. 대선 후보가 종로 때문에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아휴 진짜 민주당이 단 1도 도움이 안 되는 아주 최악의 정치적 선택이었다. 내가 볼 때는 이낙연은 종로 국회의원직을 살퇴할 게 아니라 대선 주자를 사퇴했어야 됩니다. 양심이 있다 그러면 양심이 있다 그러면 민주당 반개혁 세력들을 이끌고 민주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주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게 아니라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게 맞는 거죠. 보궐선거도 똑같이 3월 9일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선 치르는 날 똑같이 보궐선거를 치르니까 사람들이 헛갈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굉장히 혼탁해진다고요. 안타깝습니다. 진짜